다음 반갑시다. 이거 지금 솔랭 돌리는 사람들도 우리랑 만나는 거네. 네, 맞아요. 혼자 돌려도 매치가 되죠. 지금은 다인 랭이라고 해도 솔랭이 2주 뒤에 열리기 때문에 다인 랭으로 솔랭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 봐요. 네네네. 나중에도 포함이 되는데 나중에는 거의 혼자 돌리려면 다인 랭 안 돌리고 트롤 할 거 아니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너네는 친구 많아서 다인 큐 돌리냐? 난 혼자 돌린다 이러고 개빡쳐서 미드 달리고 전 그럴 거거든요. 아, 차가모님은 그럴 거라고? 그러면 듀오는 이번 듀오가 마지막으로 해겟네. 나는 안 그럴 건데. 이번에 어디 갈까요? 어디 갈까요? 안 가던 라인을 한번 가볼까? 아, 운명에 맡기자. 아, 상관없음. 운명에 맡기자. 가자. 과연? 상관없음. 운명에 맡겨봅시다. 갑시다. 운명은 과연? 어떤 포지털이 사라지고 다인 큐가 생겼대요. 벌써 잡히다니. 팀랭이 사라지고? 네. 일단 2주 뒤에 패치가 되고 나서 경험을 해봐야 이 패치가 우리한테 어떤 패치로 다가올지 알 수 있겠구만. 어우, 근데 이거 멋있다. 음악도 되게 멋있어, 다. 오우. 와. 나는 정글. 나는 탑. 좋다. 정글 탑이면 괜찮다. 어? 손나이 격판님. 안녕하세요. 아, 개같은 년 또 만났네. 개같은 년이라뇨? 저 새끼. 저 판 제가 캐리해줬잖아요. 저 미드인데 정글 지가 다 먹었음. 아니, 블루 지가 다 먹었음. 제가 솔킬 1번 당했다고 계속 타박하다가 어? 계속 타박하다가 싸우지 마요. 아, 저 이거 기분 나빠서 솔직히 못하겠음. 저 그럼 미드님 미드님 저 차마 볼 테니까 블루 한 번 주셈. 미드님 저 진짜 차마, 차마 봄. 블루 한 번 주셈. 세 번째 거 주셈. 아, 카타. 카타 하실 거이? 열심히 해보죠. 할 줄 아세요? 전판은 전판의 기억으로 묻어두겠습니다. 카타 할 줄 아세요? 탑 잘하지. 올라운더잖아. 솔직히 서포터 되는 것만 아니면 다 재밌게 할 수 있어. 서포터는 너무 좀 할 게 없어. CS도 먹으면서 한타도 막 하고 싶고 라인전도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채팅도 하고 막 다 하고 싶은데 서포터는 너무 심심해. 맞어. 이거 뭐야? 이거 픽이에요? 벤. 아, 벤이야? 어, 큰일 날 뻔했네. 퀸. 퀸 벤에요. 어, 퀸 벤. 퀸 벤 해달래요? 문도도 죽었고 오케이, 다 죽었구나. 그럼 퀸 벤 하면 되겠다. 퀸이 그렇게 못 피인가, 요즘에? 몰라요. 나 그거 해야겠다. 내 솜씨를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고 그레이브즈 탑해야지. 그럼 그부 정글하세요. 어? 정글. 아니야, 됐어. 그냥 그부 안 할게. 탑 좀 딜탱으로 가서. 니달리 정글 하실래요? 니달리, 왜요? 탑 가고 싶어요? 아, 탐켄치 탑 갈라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 이핑님. 탐켄치로 정글 하실 거이. 씹으면 혼잣만 하는 거죠. 아니야, 내가 말 건 거야, 지금. 켄치한테. 켄치, 켄치 그런 사기적인 행을. 탑 갈게요, 탑 갈게요. 근데 정글 잘해요? 그럼 너가 탑 가. 내가 정글 갈게. 뭐? 정글 할 줄 아세요? 아니, 정글이. 어. 몬스터만 잡는 거가 정글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우리 라인에 갱을 가서 갱이라는 걸 가야 돼요. 아, 갱이, 갱이. 혹시 라인에 가서 CS 먹을 때 도와주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적팀 같이. 아, 물레. 적팀 모르게. 아, 뒤로 그럼 돌아가면 좋은 거예요? 뒤로 돌아가면 좋은 건가? 네. 알겠어요. 그럼 제가 이번에 정글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러면. 정글 어떤 거 하실 거죠? 정글로. 어. 아무래도 그 캐릭터 좋지 않아요. 제가 미드에서 스펠이라는 거 많이 하는데. 그거 정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니요. 아, 그거 별로예요? 아, 고수님 그러면 어떤 게 정글로 좋아요? 어. 그거, 그거 안 돼요? 그거 있잖아요, 없어지는 캐리. 막 칼날 막 던지고. 막 박스 같은 거 깔고. 샤코. 내가 보인다고 막 그러네. 걔는 어때요? 샤코 잘하세요?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봤죠. 샤코예요. 저는 탱이 좋지만 샤코 하세요. 시작하고부터 세 번 죽은 상태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대박, 탱이 끝. 그러면. 네. 저 그냥 리신 할게요. 네. 네. 당신의 뜻대로 싸우겠어. 리신 갑니다. 스킨 프리네. 그냥 리신, 스마, 저걸로 해. 클래식 스킨으로 해야지. 오늘은 왠지 클래식한 걸 하고 싶어. 공격력에, 방어의 마방 공격에, 천둥리신 루니. 정밀함보다는 지능이 낫겠. 아니야, 정밀함이 낫나? 꽃과, 꽃과 세모, 네모님 감사합니다. 지능이 낫겠다. 쿨감이 중요하니까. 지능 가고, 룬티나역의 위험한 게임. 마술의, 야근 나라의, 스펠기, 납치자. 가자, 고고, 고. 고고, 고. 연승 달립시다. 지금 2연승이죠? 네. 3연승으로 달려봅시다. 3연승 갑니다, 여러분들. 갑시다. 많이들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들. 3연승으로 달려봅시다. 이제 본방과 모발과 중계방에 6,600분 계십니다, 여러분들. 상화목 방송까지 해서 거의 3만 4천분의 시청자분들이 시청 중이신데요.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축제하십니다. 정말 많네요. 해몽뉴, 많은 분들의 축제 아니겠습니까? 어... 정말 많네요.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볍시다. 추천 8,870개 받았는데요. 아, 좀만 있으면 만개 찍으니까요. 네. 네. 1,200분만 눌러주세요. 강타? 강타가 뭐야? 강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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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 카타리나. 룬에 메아리 가는 카타인가보다. 음... 아, 큰일났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한 가지는 룬에 메아리를 가는 카타라서 이제 룬글레이... 저... 그, 그, 뭐요? 그, 비싼 룬에 메아리가 강타 룬에 메아리 있잖아요. 그게 싸니까 그걸 먼저 가는 카타일 수도 있고 나머지 한 가지는 아까 내가 불로 훔쳐먹는다 그래서 훔쳐먹을까봐 강타 룬 걸 수도 있어. 제발. 두 번째인 것 같아. 두 번째는 아니길. 첫 번째, 그거였으면 좋겠다. 두 번째다. 첫 번째일 거야. 아, 윤기중 님이 요즘에 많이 한대, 저 카타를. 강타 카타리나. 룬에 메아리 강타 템을 먼저 가는 거지. 싸니까. 윤기중 님이 잘하시는 분이에요? 어, 카타리나 장인이지. 아, 장인이세요? 어, 카타리나 장인. 그거는 이제 너무 잘해서 최고의 그거를 찍으셔서 이것저것 연구하시는 거 아닐까요? 아니지, 이제 진짜 효율 좋은 트리를 찾는 거지. 그리고 그 룬의 메아리가 그 트리 중에 하나로 발탁이 된 거지. 그러니까 계속 쓰는 거지, 꾸준히. 장인인데 룬메 갈 때 보통 망한. 장인인데 룬메 갈 때 보통 망한다고요? 그건 장인이 아니야. 자기 자신이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장인은 존재하지 않아. 남들의 입에서 입으로 쟤 장인이네. 이런 사람들이 장인이지. 아, 이름도 있네. 강타리나래, 강타리나. 어? 강타리나. 저렇게 강타들고 카타리나 사람들이 이름도 생겼네. 강타리나라는 캐릭이 된대. 저 좋은가 봐. 그러면 나는 사냥꾼에 맞게 되라며, 가고. 갱끌. 와, 저기 오천둥이네요. 니마. 카타 니마. 조심스럽게. 니마, 카타 니마. 카타 니마. 강타. 블루, 블루 먹을 때 한 번 써주시고 가실 수 있음? 오케이. 오키. 그러려고 들었다고? 강타 메아리 템 갈려고 드신 거 아님? 아, 오키. 그러면 이따가 레드 먹을 때도 부름. 와서 강타 써주셈. 가능? 아, 키키키? 그건 안 되는군? 오키. 오키. 어린 친군가 보네. 귀엽다. 어, 착한 친구네. 보통 이 정도면 욕 나왔어야 되는데 찡그리는 표정도 안 지는가 보니까 아주 착한 친구야. 귀엽다. 갱을 자주 가야겠어. 말 한마디에 천장뿐일갑지. 저 친구들 저랑 웃음 한마디로 나의 마음을 얻었고 나는 첫 번째 갱을 미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저는 사람을 보고 갑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게 제가 갱을 가는 스타일이죠. 탑에는 제가 있어요. 탑에는 괴몽이가 있어요. 탑에는 괴몽이가 있어요. 해블님! 아, 카타리나 좋아. 카타리나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방탄 터졌어요. 걘 꼭 가야겠다. 아주 권실한 친구야. 꼬꼬의 귓밥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뱀고뱀고 뱀고뱀고 첫 번째 갱을 가도록 하자. 제라스 같은 경우는 갱 전멸 없으면 무조건 죽기 때문에 생존기 탈출기가 없잖아. 제라스부터 좀 죽여야겠어. 갱 플랭크도 동요하지 마시오. 탑은 신경 쓰지 말자. 괴몽이가 아까 저 뱀픽 할 때 말하는 거 보니까 슈퍼 초고술 여전사 같은데 내가 가는 걸 부담스러 할지도 몰라. 자존심 상해할지도 모르지. 삐졌어요? 어? 거기 3만이 넣으세요? 와, 갱풀도 갱풀도 CS을 진짜 못 먹었다. 와, 나 진짜 다 놓쳤는데 쟤도 다 놓쳤네. 아주 똑같구만. 아, 이거 이거. 오케이, 오케이. 카타리나 알겠네. 내가 가네. 카타리나. 기다리게. 라인을 밀어놨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과목이 혓바닥 빗나간 것 같은데 내가 본 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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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지? 왜 이래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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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슨이 하하하하, 잭슨이 버섯발로 달려오시네. 내가 얼마나 좋으면 세상에 저런 식으로 달려오시다니. 좋아, 좋아. 저 친구 아주 표현방법이 대단하구만. 하하하하, 하하하하.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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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상하네. 아니, 지금 내가 집에 가는 도중에 이거 쓸 시간이니까 이거부터 먹고 가야겠다 아싸 아싸 가던 도중에 뜨거든요 이거 일로와주세요 아마 3초정도면 뜰거에요 일로와주세요 1초 2초 3초 보세요 요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있겠죠 어차피 정글러들이 먹는 타이밍이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뜨는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카정까지 하고 가면 적절한 타이밍이 필요할 수가 있죠 와주세요 아세요 아세요 오 괜찮아 가도 돼 이거 괜찮아 괜찮아 오케 오케 현명이 빠지는게 좋아 좋아 오오오오오오 으아타이ery나 이친구야 pris사하자 방심을 하면 안되네 아 내 눈앞에서 사라지다니 세상에 좀 기다리다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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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리 이제 그만해 다시 한 번 가보자 자그리 이제 그만해 아 세상에 저렇게 피가 많이 남아있었다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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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에게 부끄러운 것뿐이지 뭐 보면 손해는 아니야 희해를 준건 아니니까 칼날 부리가 일찍 먹어봤자 칼날 부리지 뭐 식댓뿌리 되겠어 가보자 한번 좋아좋아 해물이 과모이님 감사합니다 어 뭐야 아 내가 이거 잘못보고 있어 소비님 퀵뷰 안줘도 됨님 감사합니다 팬클럽한테 감사하구요 꼬꼬이 기빵님 상아몽과 헤이블리님 중재방송 10개의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읽어보자 어 파밀 라인을 많이 땡겨놨구만 탑 굿이라고 쳐주고 미드갱 가야겠구만 좋아 미드갱을 가도록 하지 야 얘는 강타를 잘 활용을 하네 그래 그렇게 먹고 커 집 갔다 온다 가지마 가지마 괴몽이 나 왔네 괴몽이 안가 안가 괴몽이 괴몽이 이건에 자네가 갱을 포기하면 나 아다가 안하네 나 이제 안하네 괴몽이 괴몽이 안가 안가 괴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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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궁을 뺐네 괴몽이 괴몽이 다겠네 괴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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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괴몽이 협바닥 괴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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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게 진작 잡았어야 했네 괴몽이 괴몽이 잡을 수 있겠나? 괴몽이 포마 그렇지 괴몽이 잡게 잡게 괴몽 잡을 수 있네 괴몽이 잡아 괴몽이 괴몽이 아 괴몽이 괴몽이 헬리콥터 생각 잘 안아 괴몽이 내 말 왜 듣나 내가 괴몽이 말 못하는데 괴몽이 아무래도 나한테 못한다 못한다 하면서 속으로는 해몰림을 믿는 거 아닌가?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괴몽이? 어? 자네 자꾸 자네가 잘하는 척하면서 너 위기의 순간에는 나의 말을 듣네 괴몽이야 괴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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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뺏으면 전멸을 아까 안 뺏으면 괴몽이 절대 나의 말을 흔들리지 말게 자네의 길을 걷게 괴몽이 알겠나? 이제 갱쿨 이긴다 괴몽이 괴몽이 자네 미드할 때 강타 들지 말게 왜요? 아주 싸가지 없어 보이는구만 뭔가 이렇게 강타를 먹고 확 돌아서니까 되게 싸가지 없어 보이는구만 계속 좋은 친구가 불어갔는데 말이야 감각을 넓히시오 아 간다 간다 야 이거 일로 침투해가지고 이거 이즈렬만 따면 상당한 게 좋은데 놀러와봐 오 대박 으 아 틀꺼 틀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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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드가 없다는 거네 그러면 다시 한 번 침투해서 집에 가는 바드의 머리통에 어 없구만 없구만 아야야 난 왜왜왜 에헤 아 잘못했어 잘못 싸웠어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좋아좋아 죽여 나를 마실려고 그러지 않으니깐 카카 잘하네 좋아좋아 카타가 역시 강타 카타 드는 사람들은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야 카타에 웬만한 애정이 있지 않은 이상은 저걸로 시작하지 않거든 뭔가 많은 카타를 경험해 본 백전노장의 모습이다 자 잔나가 땅캔치 그려지고 좋아 아까 손 이상했는데 잭스 왔으면은 틀려버렸다 흠 뭐에요? 왜 사자 소리가 경쾌해서 네 유쾌함의 상징인 스카이 딜탈 아니겠는가 자네 요즘에 내가 소리를 듣자니 요즘에 친구들한테 너 사과몽 아냐 그러면 모른다고 하더만 왜요? 근데 너 그 탐켄치 아냐 그러면 아 그 탐켄치 하면서 다 안다고 하더만 자네 그 탐켄치 그 잣지 아닌가 하하하하하하하 감각을 넓히시오 가고 있어요 조금만 버티고 있어 가고 있으니까 빠져 빠져 뒤로 빠져 뭐 죽겠는데 일단 괴몽이 내주고 아이씨 졌다 죽었다 살 수 있어? 방어막 있어? 뭐 아무것도 없어? 차 피하면 산다 아아 괴몽이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아 아아 저걸 못 잡았네 잭스를 그럴 수도 있지 괴몽이 괴몽이 이 CS 자네 시체와 함께 같이 먹겠네 감사합니다 어? 죽은 자네에게도 경험치가 나눠줬으면 하네 이 이름 내가 가져갑니다 어우 잘하네 저 친구 잘해 와아 궁극기 뺐어 괴몽이 잘했네 괴몽이 나 궁극기를 뺐네 내가 궁극기 하나만큼은 궁극기 빼는 거 하나만큼은 뜨이고 버금가는 그런 리신 아닌가 간다 괴몽이 괴몽이 들켰네 가고 있네 가고 있네 다 왔네 다 왔네 저 드럼통으로 날 때리려고 하는 것 같네 어 괴몽이 뭔가 아 괴몽이 궁위군 괴몽이 괴몽이 잡아야돼 괴몽이 괴몽힐 자네 먹게 아이고 괴몽이 또 이제 찰나의 순간 그렇게 양보를 해 주면은 자네의 눈빛을 보았네 근데 큰일 가지고 두 달 전멸 썼지? 자네의 눈빛을 보았네 어? 이것이 바로 이신정심 아니겠는가 괴몽이 둘 다 썼어 어? 이신정심 아니겠는가 괴몽이 좋아 이제 집에 가서 아이템 탈 수 있겠다 저 갱플랭크 말 많은 거 보니까 계속 죽여야겠다 보통 저렇게 말 많은 친구들이 욕도 많이 하거든요 계속 죽이면 정글 탈 탈에서 적 팀의 멘탈이 분열될 게 틀림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갱플랭크를 파서 결국에는 갱플랭크를 잡아야겠다 좋았어 나의 모든 이야기는 나 혼자 하는 얘기 아무도 들을 필요 없지 나만 들으면 그 뿐 어디로 가야 하오 어디다 말해야 하오 나에게 말하오 아! 괴몽이가 듣고 있었구만 괴몽이가 듣고 있었어 물론 탈든지 모르겠어 어 자네가 워낙 집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어? 탑에 온 집중을 다하느라 그런 거 알고 있네 됐다 이제 잡을 수 있다 좋아 뱅플 정도는 손쉽게 근데 괴몽이 풀 3이고 해물이 골 오는데 어떻게 듀오되냐 당연히 듀오가 되죠 저는 그냥 골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에서 온 골드로써 좋아 하나 터끄리고 막타! 막타 능력 하나만큼은 나지 이것도 막타 한번 먹어볼까? 나이스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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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가 용 나는 다른 데부터 가야되네 다른 데 들렸다가 그 다음에 용 가겠네 좀만 기다리게 카타가 강타 있어서 어 용 가도 돼요 어 용 가 난 다른 데부터 갔다 간다니까 과목에는 보호막이 있는데 스킨도 샀구만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탐캔치를 사과목님은 하나 캐릭을 하면 오래하는 것 같아 깊게 파는 것 같아 바이도 그렇고 피드로스틱도 그렇고 과목이 뱃살로 막았네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뱃살로 막았으면 뱃살로 막았으면 에너지가 하나도 안달았겠죠 에너지가 좀 담가보니까 아직 뱃살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급하면 사용하겠죠 과목이 그 과목이 별명이 그거 아닌가 과목이의 뱃살이 너무나 보기 좋다고 하여 붙여진 과목이의 별명 참치뱃살 아재 다 됐지 과목이? 하하하하 세월이 지나면 사람도 변하는 것일 때 과목이 가자 느려지게 해 스톱 뱉어 과목이니 과생수워 이거 드렁통 먹어도 되겠나? 우리 이거 밀고요 저거 먹고요 어떤거? 협곡 협곡의 정령? 그래 저거요 고수들만 먹는다는거? 버프는 누가 먹나? 그래 당연히 과목이가 먹게 과목이가 먹게 과목이가 먹고 대신 과목이가 몸빵 하세 오케이 그럼 안 먹어 그렇게 하면 안 먹어 몸빵해 안 먹어 안 먹어 과목이가 몸빵 안 하면 안 먹어 이거 먹어 과목이가 됐어 과목이 먹고 이제 난 가겠네 휴가하게 해 휴가하게 해 휴가하게 해 과목이 과목이 협곡의 정령까지 양보한 것인가? 분위기를 보니 양보한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훔쳐먹은 것 같구만 역시 이런 말은 지금 분위기 하면 안 되는 말이지만 용기 있게 하겠네 말해 훔쳐먹는 협곡 정령 맛이 꿀맛이구만 이런 말은 지금 하면 안 되는 분위기지만 한 번 해보게 용기를 내었어 다음에도 훔쳐먹겠구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론 버프 몰고 왜 밀어야죠 밀어야죠 라인을 정글 그만 먹고 하하하하 아론 버프도 먹고 정글도 먹고 당연한 거지 왜 그러나? 일단 그러면 바위게도 먹겠네 시야를 시야를 우리팀에 가서 닿겠겠네 오케이? 좋아 좋아 핑크하드를 하나 해가지고 첫팀에 레드 먹을 때 오케이 대박 여기다 2 쓰겠지? 뒤로 돌아가서 바로 빠지 세이 과몽이 자네가 준 바론 버프가 제라스의 목줄을 따냈네 과몽이 자네의 바론 버프 자네와 자네가 준 바론 버프를 먹으니까 마치 자네와 함께 있는 듯해서 2대1이니 이거 어떻게 안 잡을 수 있겠나 과몽이 잘했네 과몽이 대박이네 바론 버프 맛이 꿀맛이고 제라스 맛이 꿀맛이네 과몽이 잘했네 과몽이 일로 잭스가 올거야 여기 잭스 있거든요 이거 잡죠 자 일로 일로 들어가세요 내가 일로 들어갈게 잭스 여깄네 또 속다니 과몽이 자네 얼마 얼마 과몽이 돌리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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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몽이 아이구 날라갔어 아 야 저거 어떡해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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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몽이 궁을 쓰게 과몽이 과몽이 궁을 쓰게 그렇지 과몽이 어디 갔나 과몽이 그쪽이 아니고 반대쪽이네 과몽이 걱정하지 말게 과몽이 독 안에 든 쥐새끼가 있어요 과몽이 오 여기서 뒤로 빠지고 2피하고 오케이 대박 잘가라 빠생 하하하하 대박 좋아 좋아 제라스의 카운터는 리신이지 스피만 피하면 넣을게 없지 나한테 좋아 어? 개피아? 이즈럴 개피아? 네 오케이 대박 아 너무 안까워 제가 다이브 해드릴게요 빡빡 착 아악 착 좋다 좋아 후회가 없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네 최선을 다한 리신의 모습이 절대 적을 잡지 못했지만 초라하지 않네 정말 대단했어 좋아 좋아 이거 빌줘 이거 빌줘 이거 빌줘 단 하나밖에 미스가 나잖아 아 대박이야 대박이야 내가 왔네 과몽이 조심해 과몽이 집에 갈 타임 이길세 과몽이 큰일났네 야 과몽이 이거 봐 과몽이 정신 차리게 과몽이 정신 차리지 않는건 우리에게 죽음 밖에 없어 과몽이 과몽이 갱플랭크 첫바닥 맞출게 과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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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뱉어 과몽이 절로 뱉어 어그로끌게 아하이 과몽이 역시 아직도 과몽이 마음이 약해 어? 과몽이 시비를 미끼로 사용해서 잡아야 되지 않겠나 어? 오케이 오케이 과몽이 집에 가지 말게 과몽이 그렇지 과몽이 좋아 아이고 자몽이가 별표준 10개 10개 고맙다 좋아 좋아 가자 첫바닥 맞추고 좋아 어시스트 뒤에 잭스 뒤에 잭스 저기있음 저기있음 조심 조심하시고 어? 들어가면 안될 것 같아 집중 가자 이제 아 맞출 수 있는데 아 들어가면 나도 죽는 각이라서 좀 애매한데 아이고 아이고 전현사 아이고 아이고 다시 다시 내가 있다는 거 까먹은 것 같은데? 여기 숨어있어야겠다 여기서 못봤다니까 여기도 와드가 없는 거니까 좀 이따가 레드먹으로 올 거 아니야 욕 나왔어요 용 그때 암흑은 하나 잡으면 되잖아 정글러님 욕 나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잡았다 이즈리얼 멍청한 놈 어시 아악 용용용용용 카타리나 용 너무 세다 욕 용 cara 용 용용용용 욕 감옹이 그동안 고마웠네 감옹이 잘 잊게 감옹이 외로워보이신구만 어! 이걸 샀다니 감옹이 감옹이 대단하구만 감옹이 7일에 양날 도끼 하나 사야지 그 다음에 시야석도 하나 가야 되니까 이거 하나 가고 그 다음에 투명감재도 다 가고 물량도 두 개 오케이 돈이 많으니까 이거 아이템을 그냥 팍팍 사도 되는구만 돈이 많으니까 과몽이가 3킬 3대에서 7어시 해몰이가 6킬 4대에서 3어시 좋다 해몽듀 성공적이야 과몽이 목소리에서 피로가 느껴진다 해몽이 목소리에서 어떻게 피로가 느껴집니까 어? 저 엄청 신나있습니다 해몰이의 목소리가 비타민인데요 하하하하 용 가져용 좋아좋아 아 펭케니스 서포트 아닙니다 바텀에서 한 10분 동안 싸고 있어서 그래서 CS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문 가져 아 좋아좋아 W 하나 가압시다 가압시다 아 다소거탄 문만 들어왔나? 강타갓더굴 좋아좋아 저 탑 갑니다 아 아니에요 채팅치면 다 읽어요 하하하하 저한테 붙你們 저한테 붙으실거임 아 네 North 혼자서 이돌리셈 저는 그런 모습 보기 싫습니다 오케이 좋아 이걸 먹자 아 혀고개정령 아니구나 이제 큰 바론이네 과몽이 아 전 안함 수고 님 카타님 괜찮음 제 제 친구임 같이 PC방에 있음 머리통 후리면 된 제가 더 쌈 잘함 걱정마 쌤 님아 님아 탐켄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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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탐켄치야 그래서 그렇구나 계몽이 계몽이 아 그냥 계몽이라 그래서 그렇구나 PC플러스를 사용하는 계몽이 아 왜왜왜 계몽이 위기인가 계몽이 계몽이 안 돼 계몽이 내가 가겠네 와 계몽이 계몽이 아 아 아 아 계몽이 어쩔 수 없구만 이거 아 어쩔 수 없구만 계몽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파 아파 짜식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와 큰일났다 오 오 받아라 어어 오 우와 잘 하셨다 빠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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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좋아! 좋아 좋아 영월님 감사합니다 손님 빠르지 괴멍이 나 아직 늙지 않았어 괴멍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챌린저 가야 돼 이번 연도가 내가 봤을 때 챌린저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진짜 한 목표인 건가요? 어 이번 연도가 챌린저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네 이번 연도가 지나면 도전할 기회도 없을 거야 할 수 있습니다 30대 되서도 하실 수 있어요 괴멍이 마세요 모쿠자형이 맵리딩으로 취직한 이유를 안아 아닌지 아닌지 무슨 소리야 아 미안하네 내가 생각을 못했네 아 그렇지 이제 가보세요 괴멍이 다가가지 말게 여러분 우리 프로 방송이 됐어 괴멍이 다가가지 말게 괴멍이 돌발 사랑해도 다가가자네 이 프로 다는 거 아닌가 괴멍이 이거 먹게 괴멍이 안되네 괴멍이 나를 먹지 말게 다 괴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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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먹지마 괴멍이 괴멍이 멘탈 챙기세 괴멍이 괴멍이 집에 다녀오겠네 집에 다녀오겠네 괴멍이 괴멍이도 집에 가도 되네 괴멍이 집에 다녀오겠네 어 숨에서 땀나요 어 괴멍이 나도 땀나네 내가 내가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다가 그 말을 꺼내네 미안하네 괴멍이 갑시다 괴멍이 자네 역시 프로페셔널 하네 어 어 자네를 보면 오늘도 많은 걸 배우네 괴멍이 갑시다 갱플랭크인 줄 알았어요 어 어 정각을 넓히시오 와드 하나 하고 가고있네 괴멍이 이거 궁 써서 오쌤 뭐가 없어요 오케이 그럼 오지마쌤 탑 밀고 갈게요 탑 오케이 이 바드 같은 건 내가 그냥 잘라버릴 수 있는데 공탱 가가지고 여기서 한번 대기해볼까 오케이 됐다 이거 그냥 허으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거지 금서 대기하고 있다가 마블증 경남 어하하하하挖하 ciudad 하하하하 하 알핵 기력 왜이렇게 않자 아 평타 칠컵그랬다 평타를 찍은 안내자 그럼 기력이 차잖아 여러분들 잊지마세요 리시 는 평타를 치면 기력이 찹니다 잊지마시고 아 두다 죽었다 이번 오우 살았다 아구리 당연히 아이구야 좋아 좋아 탈진을 뺐어 어차피 전멸은 쓰는거였는데 탈진을 뺐으니까 참당한 이득이다 와 저거 볼메인게 때문에 어 카타가 볼메야 볼메 볼면볼수록 아주 저 친구 좋은 친구야 요림의 주먹 하나 사야겠다 제압되었습니다 좋아 좋아 네? 자네 지금 28분인데 3킬 4데스 틀어 잘하고 있구만 선방하고 있었구만 갱플랭크를 완벽히 말리게 했네 4킬 5데스 9데스 5어시 다음판 나도 잭스 해야겠다 잭스 용 10초 남았어요 10초? 지금 감 같이 먹지 핑와드 있으니까 먹기에 지금이 최적화됐어 한번 확인해보면 와드 없어 없어 와드 없어 바로 먹자 오는거 있으면 인쇄킥으로 찾으리 도와준다 도와준다 대박이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적팀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 저희가 용을 먹었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적팀 여러분들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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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PREFORREM 맞지pl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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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플랭크가 많이 화나있다 드럼통을 저렇게나 많이 깔다니 대단하다 드럼통 낭비가 대단하구만 이거 저렇게 드럼통을 쏘니 맨날 드럼통이 없지 이 먹고 갑니다 블루까지 먹겠습니다 네 방황 안하셔도 돼요 왜 어차피 지나간 일인데요 무슨 방황을 해? 방황 안하셔도 돼요 아 괜찮아 가몽이가 프로페셔널한 줄 아는데 사실 안괜찮아요 안괜찮아? 그럼 안되면 돼 가몽이 프로페셔널하지 않나? 아니에요 가몽이 이겨내도록 하게 간다 뭐 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 아냐아냐 아무리 가몽이가 프로페셔널하다고 해도 안돼 안돼 저 집값다가 다시 올게요 오케이 와딩 여기다 하나 해야겠다 와드 있나? 와드 없네? 좋아 좋아 이런거 살라먹을 수 있겠는데? 죽는 달 죽는 달 죽는 달 아 감탄사 받았을 텐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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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좀 아쉽구만 이거 아 그게 좀 아쉬워 상당히 잘했는데 말이야 와아 대몽이의 먹성에 감탄사 보냅니다 와아 아 아파 설마 혓바닥 걱정하는건가? 어 그렇지 과몽이는 빨아먹는거는 어? 과몽이 그니까 삼켜 집어삼켜 과몽이 참 집어삼켜 한번만 더 랍스터 모인다 와 과몽이 대박이야 어 어 과몽이 탐켄치그 자체구만 나의 연기에 탐켄치그 자체야 좋아 좋아 어 이거 흐름 탔는데 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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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야 먹고자님 편성 5개 선물 감사합니다 이게 흐름 한번 타면 그 흐름이 웬만해서 안 끊기는거 같아 근데 패배도 마찬가지로 흐름이 중요한거 같아 한번 흐름 타면 한 4,5개는 계속 이어지는거 같아 흐름 탔을때 많이 이겨놔야돼 근데 순수에 바론 와드 해야하니까 바론 와드 내가 할게 나 와드 3개 있어 과몽이 흑바닥 와아 과몽이한테 놀래가지고 흑바닥 저렇게 짧게 어? 이동적 짧게 하는거 봐 과몽이 먹게 과몽이 먹게 흐흐흐흐 흐흐흐흐 오라버디 어 니가 몇 년입니까 어? 괜찮습니다 아냐아냐 과몽이 상당히 잘하고있어 흐흐흫 대박이야 과몽이 흐흐흫 어? 어? 흑바닥을 쓰면 금방 밀었는데 좋아 좋아 어? 어? 과몽이 과몽이 와하아 무빙 개그 딜러 나오게 돼 과몽이 과몽이 와하아 저기서 절환 절환 또 지점을 찾다니 대박이야 과몽이 흐흐흐흐흫 흐흐흐흫 좋아 좋아 오 카토리아 들어갔다 가자 가자 가야돼 가야돼 좋아 2차타 밀고 이거 바론 가도 될 것 같은데 카토리아 워낙 잘 들어가가지고 카토리아 워낙 잘 들어가가지고 와 대박이야 카토리아 오호호호호호 과몽이 나 변신했네 왕급으로 흐흐흐흐흫 좋아 좋아 여기서 억지기 밀어내줄 가만히 밖에 없습니다 좋아 좋아 억지기 밀고 빠져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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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숨 날린다 빠지자 빠지자 적당히 해야 돼 빠져야돼 저 저저저저저저좌 тоже willing 적당히ania 고 those 빠져야돼 빠져야돼 혹시 dla He will use 바로 gak 아 바로 못 먹어 저 과몽이 아무리 저 칭찬을 많이 했다고 해도 아직 그걸 먹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네 과몽이 그건 오발데 그거 혼자서 못먹네 어 뭐야? 어 애들이 있었구나? 깜짝이야 과몽이가 혼자 다 먹은 줄 알았네 강타 잘쓰세요 하하하하 과몽이 나 노련한 정글로 해물파전일 때 오케이 2코 오케이 오우 바드다 바드다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난 빠질게 과몽이 과몽이 혼자 타면 외로울 수 있는 거지 같이 타니까 이렇게 재밌구만 과몽이 오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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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몽이 바드가 내 밖에 과몽이 과몽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좋아 좋아 집에 다녀오겠네 이제 강타 더 강타 빠르게 도전하나 가고 그 다음에는 망치 하나 더 가가지고 특포를 가면 되겠구만 아니야 마지막 데미니까 딜탱 얼망을 가면 되겠다 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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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전에 요림의 주먹부터 가자고 가자 고고고고 좋아좋아 좋아좋아 곰바가 모바일과 중계바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시청하시면 부탁드립니다 시청하시면 부탁드립니다 또 방송 자주오신분들 질찾도 한번씩 눌러주시고 또 우리 PC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준시스템 들어갔다가 PC 플러스 들어갔다가 다시 준시스템 들어오셔서 구매하시고 뭐 먹을까 코카콜라 하면서? 헐 내가 먹었네 왜 뭘 먹었어 다같이 먹는거 아냐 바론 아니요 제가 레드 먹었어요 아 그렇지 다들 이해할거네 이해하네 좋아좋아 폭주기관찬님 팬가기 감사합니다